좋은 아침 어떤가요? 제가 어저께 일상월에서도 좀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더니 피부가 좀 많이 쫀쫀하고 튼튼해진 것 같지 않나요? 굉장히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? 잘 나오고 있나요? 안녕하세요 정지호입니다 오늘 셀캠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셀캠의 이름을 정해봤어요 예쁘지요? 이제 운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또 준비를 하고 나가야죠? 사실은 제가 운동할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요 낮에 운동할 때는 자외선 차단이 되고요 바람이나 먼지 같은 거를 좀 막을 수 있어서 요아입니다 짠 나갔다 오면 다크서클이 눈이 피로해서 그런지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나비 패치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얼굴에 열이 났을 때나 붓기가 있을 때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에 너무 좋은 나비 패치인 것 같아요 마스크 좀 해보려고 해요 착용하기도 워낙 편하고 밀착감도 좋고 생기를 좀 불어넣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하는 틈틈이 이 마스크를 제가 착용을 한답니다 밤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러 가볼까요? 아 정말 네 우리 괜찮았나요? 일단 밤이 늦었으니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도 잘 자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